Q. 극우와 정적분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극우와 정적분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극우와 정적분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극우와 정적분 개념을 정적분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지금 확 건너뛰는데 꼭 기억이 안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제일 쉬운 문제 한 문제를 우선은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리미트 시그마 f 어 1 더하기 뭐가 좋을까 n분의 3 k 그리고 n분의 2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fx는 뭔가가 주어져 있겠죠 문제를 낸 사람이 그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제 있으면 여기다 1 더하기 n분의 3 k를 넣어요 그 재교 으로 해요 근데 n분의 2로 나눠요 그 시그마 공식을 써요 그런데 리미트를 해도 답을 나와요 안나요 나와요 나와 나와 그래서 교과서에 있어 구분구 적법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하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있어 무슨 잘지 그런 노가 달 한번쯤 해보면은 아 그때는 이걸 정적분으로 바꿔서 하는게 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되고 정적분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별은 누가 제일 좋다고 했냐면 k 앞에 계수가 엄청 아름답고 행복해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 가지고 k 앞에 계수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 이라고 하면 별은 뭐라고 두면 되요 3 이라고 둔다면 n분의 3 k는 뭐라고 두면 되겠습니까 x 라고 하고 되고 그죠 n분의 3은 순서가 바뀌었네 n분의 3은 뭐라고 쓸 수 있어 dx 콜 그리고 리미트 시그마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인테그라 0 부터 별까지 3 까지 라고 쓸 수 있게 되는거에요 됐습니까 됐죠 그렇고 바꾸겠습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뭐라고 쓸거라고 인테그라 0 부터 3 까지 스톱 됐음 f 그대로 쓸게 됐어 그냥 쓰는 중 바로 그대로 쓸거야 됐죠 1 그대로 쓸거야 됐죠 1 더하기까지 썼어 됐지 n분의 3 k 는 뭐라고 쓸게 x 라고 쓸게 너도 사라져 가루까지 사라졌어 됐지 어머 n분의 2네 n분의 3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2쪽 질러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질러 이렇게 하겠지 완전 콜 지른거 같지 그래가지고 얘는 뭐라고 쓰면 돼 dx 라고 쓰면 되고 뒤에다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됐고 3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돼 숫자는 뛰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쓰면 어떻게 된거에요 지금 3분의 2에 그냥 다시 쓸게 똑같은걸 0부터 3까지 f 1 더하기 x dx 라고 쓸 수가 있을걸 괜찮습니까 네 됐죠 근데 정적분 계산법에 의하여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혹은 치환적분에 의하여 치환적분으로 할까 이거 하니까 뭐에 의하여 치환적분에 의해서 x 플러스 1을 t 로 치환한다면 dx 는 dt 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3분의 2 라고 쓰고 자 f 1 플러스 x 는 뭐라고 써요 t 이렇게 될거고 dx 는 뭐라고 쓸 거야 dt 라고 쓸 거고 0아 빠져 0하고 3이라고 쓰면 초 완전 망하는거 알죠 0 쓰면 뭐예요 1 3능은 뭐예요 4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까지가 끝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안된다 된다 된다 아유 훌륭해라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 갖고 이거 3가지만 기억하면돼 급수와 정적분 어차피 학교 시험은 증명하라 나올 수 있겠지만 수능에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어 엠 분의 별을 뭘로 바꾼 나 tx 뭐 tx 로 바꾼 내면의 별키를 뭘 바꾼다 x 2 밑에 시그마가 0부터 별까지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아니면 학교에서 알려준 정적분의 정의 자체를 외워버리던가 알았죠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k 막 이런거 있잖아 그 외워버려도 되고 알았지 어 되는거 맞죠 풀라고 하면 이거 오머 극한인가 이러면서 신나게 풀면 풀릴까요 안풀릴까요 안풀려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점점점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멀로 쓰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 시그마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갖고 시그마로 바꾸게 시그마 k 는 1부터 시작했고 어디까지 n 까지 이렇게 써도 되나 나 변하지 않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일어나지 않는거 같으면 n 조국분 까진 변하지 않아 됐지 어머 이도 변하지 않네 여기까지 되는거 맞지 내가 이 4 6 8 2 n 까지 변하니까 자 이것만 잘 쓰면 되네 n 2n 2k 라고 써야지 이거들아 2n 이라고 쓰면 망하지 않을까 2k 잖아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뭐예요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n 넣으면 2n 이렇게 될거예요 콜 이 정도는 누가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 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n 분의 1이 있고 리미트 n 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갈걸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거 쓰면 되는거예요 이거 됐죠 이런 다음에 이거 설마 이거 공식 시그마 k 넓은데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곱만 알지 이런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되는거예요 근데 처리가 안되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머 이거 정적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일인지 알죠 얘를 정적분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정적분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n 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n 분의 1 대놓고 티내고 있고 그지 나에게 필요한 건 누구만 있으면 이제 n 분의 k만 있으면 돼 왜 리미트 시그마 여기 있습니까 n 분의 k가 지수 법칙만 잘 있으면 보이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 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라고 쓸거고 자 2에 n 분의 2k 제곱이라고 썼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게 안되면 1학년 지수 법칙에 다시 공부와 3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k 앞에 계수가 별이 제일 좋다고 했지 별은 뭐가 제일 나은다고 할까요 k 앞에 계수니까 2 그렇지 n 분의 2가 뭐예요 dx n 분의 2k가 뭐예요 x 리미트 시그마가 뭐라고요 0부터 2까지 딱 이 세계만 잘 기억해 주세요 알았지 어 이건 잘하면 뭐 틀릴 게 없어요 하물지는 나올 겸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풀면은 리미트 시그마 사라져 0부터 몇 가지라고 하면 돼 2까지 잘했어요 됐지 이거부터 할게 나 이곳 할 때 이곳 할게 2에 몇 제곱 2에 x 제곱 됐어 그럼 이렇게 살았어 아니예요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 다음에 이거 봐봐 이거 n 분의 1인데 이거 n 분의 1인데 질러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겠지 나 자랑 2분의 1이라고 쓰고 뭐라고 쓰면 돼 dx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 문제 다 풀었네 이래가지고 이제 끝내면 돼 2분의 1에 정적분 하시면 2x제곱 곱하면 적분하면 2x제곱이 됐고 0이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아래 끝에 잘못 말했다 이 끝에 2- 아래 끝에 2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2에 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 알지 이렇게 쓰는 애들 가끔씩 생긴다 네 마이너스 1이 꼭 있다 0 넣으면 백 1이에요 0 아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다 돼요 n 분의 m파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이거 좋다고 n 이렇게 약분하면 좀 그렇죠 그죠 이거 규칙성 보라고 이렇게 n분의 2라고 해줬는데 a 약분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 사인파이는 막 0 이러면서 막 0 만들고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잘했죠 됐죠? 시작해도 되니? 예 예 그럼 갑니다 예 점점점 뭘로 나타낼 거야 유빈아 찍어봐 너 해 콜라 콜라 1부터 어디까지 n n까지 확실해? 자 이제 해봐 하나 보자 유빈아 확실하지 n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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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사인 k 사인 k 사인? 네가 n 사인이라며 k 사인 k 사인 n 분의 n 분의 n 분의 n 분의 파이팅 나 저 할 수 있어요 n n 여러분 집중하고 있죠 k 플러스 k 플러스 1 파이 k 플러스 1 파이? k 플러스 1 파이? k 파이 나 급수 포기했었다고 진짜 야 이건 시그마야 k 파이잖아 k 파이잖아 k 이거 시그마야 이거 k 로만 바꾸는데 k 알았지? 변하는 거 k 로만 바꾸는데 k k 로 k 로 이렇게 한 다음에 꼭 검사하세요 1부터 넣을까? 1 넣으면 1 이거 나와 2 넣으면 이거 나와? 2 넣으면 이거 나와? 2 넣으면 이거 나와? 된거 맞어?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바꾸는 연습 많이 해야돼 알았죠? 부상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뭐 있으니까 n 분의 1이 있고 지금 따라하고 있니? 1 밑에 라고 썼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k 앞에 개수가 뭐인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별인 게 제일 좋다고 했지 k 앞에 개수가 그랬더니 또 k 앞에 1이 돼 이러면 안 되지 뭐야 파이 파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벼라 벼라 넌 파이어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갖고 그면은 어 음 n 분의 별은 뭐예요?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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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수 있고 리미트 스티그마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인테라 0부터 파이까지 파이까지 여기까지 콜 콜 창이 됐어 엑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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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뭐야 근데 문제가 생겼네? 이게 왜 n분의 1이냐, n제곱분의 1... 아니, n제곱분의 1이냐, n분의 1이 아니고? 라는 문제가 생겨요. 큰은 뭐야? 비웃는 건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8! 8! 이거 어떻게 해야 돼? 8! 8! 맞죠. n분의 1K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를 여기다 선물해 줘도 돼. 선생님 그래도 돼요? K가 변수니까 N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해도 돼. 그럼... 지엘이 됐어? 네. 다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죠?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이거 X! 이렇게 쓰면 되지. 질러! 질러 여기 뭐 있어야 돼? 오 집중! 파이! 파이 있어야 되니까 파이라고 하고 파이 분의 1 해도 돼? 여기 파이 분의 1 있고, 얘 뭐라고 쓰면 돼? DX! 이렇게 쓰면 되잖아. 파이 제곱분이... 와우, 와우, 와우. 파이가 돼있는데, 저기 n분의 1밖에 없으니까. 뭔 소리? 아, 파이 제곱이어야 된다고? 어디가 이상한데? DX가 n분의 파이인데, n 하나 선물하네. 나 어디 틀렸다고? 파이가 F니까 파이 분의 1 해서 이거... 파이 분의 1이 없잖아. 아, 이거 n분의 파이 K. 이거? 아, 이번에 파이 K. 여기? 아니, 그 앞에. 여기? 네. 이거 왜 X라고 썼어? X라고 하네. 내가 한 거지, 그냥 혼자 죽어야 되죠? 여러분 진짜 미안해. 여기 이거 이래야 되지? 맞죠? 네. 여기 한 번 더 나눠야 되지? 그치? 미안해, 진짜. 이렇게 되겠어요. 괜히 이상한 농담 해가지고 망했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출발린데?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단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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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적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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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떠날게. 홍아, 이거 X 사인 X만 적구만 하면 되지, 이거 현아가 할 거야? 현나야, 적구만 할 준비가 됐지? 됐어요. 아, 뭐야? 하하하하하하 왜? 아니면 잘 읽는 것도 아니고. J.K. 적구만. 어머, 어머, 어머. 아... 재영아! X. 아, 전 몰라요. 왜? 잠깐만. 아, 나. 오늘 이렇게. 언니, 웃었을 때. 와, 살려줘. 무슨 접근 해야 될까? 아... X, V... 좋아, 좋아. V는. 이것만 떠올랐으면 돼. 잘했어. X. 어어, 계속하. U' 잘했다, 잘했다. 진짜 잘한다. V'은? X은? 1. U는? 채영아! 마이너스. 집중해라, 채영아. 잠시만. 이렇게 되겠지? 네. 계속 불러. 깨끗해요, 누구야? X 곱하기 마이너스 X 코사인 X. 잘했어. 마이너스. 인테그랄. 나중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잘했다. 진짜 잘했어. 끝까지 가자. 끝까지 접근하자. 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계속 가. 네. 아, 저... 사인 X. 좋았어, 좋았어. 위기에서 탈출했어.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시작. 그럼 파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는 몇이에요? 1요. 됐죠? 사인 파이는 뭐예요? 0. 이렇게 빼기. 0 넣으면 0. 0. 1인데? 1인데. 0 넣으면 0. 0. 맞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 그냥 파이 이렇게 되겠네? 네. 다 되는 거 맞죠? 재미 없어서 지금 그런 거죠? 그쵸? 이게 뭐야, 이만큼이. 파이. 파이 지옥 분의 1이랑 복합 몇이에요? 아, 파이 분의 1. 파이 분의 1 이렇게 되면. 됐죠. 10-30원 보면은 이게 무섭게만 보이는 문제입니다. 시작할게요. Y는 2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0커바 1일 지나는 이런 그래프겠죠? 됐죠? 그랬는데,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친 구간 1부터 2까지를. 무슨 등분 했대요? N등분. N등분. N등분 했대요. 여기를 N등분한 거다. 문제 잘 읽어야 돼. 여기까지 대면 맞습니까? 됐죠? 0부터 2까지예요? 1부터 2까지예요? 1부터 2까지예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요. N등분한 점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x1, x2, x0, x1, x2, x3, xn까지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어, 문제에서. 됐죠? 그랬을 때 0,0과 xk,0 그럼 여기가 xk번째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xk, fxk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 문제에 써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돼 xk, fxk 근데 뭐라고 해석하면 돼 fx가 2x다 xk다 그러니까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믿어도 되나? 곡선 위에 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개입한 이 점 이렇게 맞죠? 그거를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이걸 뭐라고 한대요 ak라고 한대요 악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를 구하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1에 sigma a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 그럼 해석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리미트랑 sigma 나왔고 n분의 1 나왔으니까 정적분으로 바꿀 가능성이 좀 있긴 있겠네 이런 느낌이 들고 ak를 뭐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냐면 k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요 ak를 k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껀덕지가 생기는 건데 k에 관한 식으로 ak를 표현하려고 봤더니 ak는 이 삼각형의 넓이래요 그 삼각형의 넓이는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ak는 자 2분의 1은 당연히 있어야 돼 왜? 삼각형의 넓이 있을 때 있어야 되니까 윗변만 잘 표현하면 되겠지 윗변만 잘 표현하면 되는데 이 길이를 표현하는 게 2분제의 기쁨이 들어 이것만 잘 표현하면 돼 이거를 k로 표현해야 돼 뭐라고 표현하면 돼 k e k e xk xk인데 이거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달라고 당연히 이건 당연히 맞지 이건 맞죠 이건 맞죠 이건 동의하시는 거 맞지 당연히 이거겠죠 이따만큼의 길이가 xk고 xk 맞아? 그리고 좌표라고 한다면 그리고 xk를 대입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맞죠? 좌표니까 이거를 k에 관한 식으로 하면 된다고 다시 xk니까 이 가로 밑변이 xk고 세로가 뭐야 xk를 대입한 값인 건 확실하잖아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1 더하기 2k 1 더하기 m분의 k m분의 k? 맞나? 1 더하기 m분의 k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선 결과부터 쓸게요 잘했어요 2분의 1에 1 더하기 m분의 k 곱하기 f 1 더하기 m분의 k가 될 거예요 자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바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x축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래요 콜 근데 이거를 n등분했대요 근데 n등분한 게 만약에 안 와 닿았어 한 번에 지금처럼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안 와 닿았으면 2등분만 하세요 몇 등분만 하라고요? 2등분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걸 몇 분의 몇이라고 할 거야 당연히 2분의 1이라고 할 거야 왜? 이 길이를 반띵한 거니까 이 길이 몇이라고 하겠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의 좌표를 표현하라고 하면 우선 1까지는 온 다음에 2분의 1을 더했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걸 거야 됐죠? 만약에 이걸 한 다음에도 잠이 안 온다면 3등분을 하세요 몇 등분을 한다고? 3등분을 하세요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몇 분의 몇일까? 3분의 1일 거고 이 길이는 당연히 몇 분의 몇일까? 3분의 1인데 여길 x좌표로 표현한다면 1만큼 온 다음에 3분의 1이라고 할 거고 여길 x좌표로 표현한다면 1만큼 온 다음에 3분의 1 가고 3분의 1 가는 거니까 3분의 뭐라고 할 거야? 2라고 표현할 거니까 만약에 n등분 했다면 무슨 등분 했다면? n등분 했다면 이 한 칸은 몇 분의 몇이 될 거고 n분의 1이 될 거고 n등분 했다면 이 한 칸은 몇 분의 몇이 될 거고 n분의 1이 될 거고 k번째라는 건 이게 x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만큼 간 다음에 n분의 1을 몇 번 가면 돼?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k만큼 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이런 건 다 조금 이걸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려워서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뭐라고 넣을 거냐면 2분의 1에 1 더하기 n분의 k 콜 그리고 f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k를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네 그럼 이해가 뭐라고 줄 수 있어요? 이해 1 더하기 n분의 k라고 쓰면 나 잘함? 네 잘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넣을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1이라고 돼 있고 기출문제도 너무 쉽잖아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돼 있는데 앗! 이걸 써주면 이거겠죠? 그리고 2분의 1에 1 더하기 n분의 k 그리고 곱하기 2에 1 더하기 n분의 k인데 k 앞에 계수가 몇이에요? 1 1이니까 별은 뭐가 제일 좋겠어요? 1일 때가 제일 좋을 테니까 n분의 1은 뭘로 바꿔라? dx n분의 k는 뭘로 바꿔라? 1k는 뭘로 바꿔라? x로 바꿔라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꿔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별이 1일 때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니까 바쁠게요 바꿔도 돼? 네 리미트 시그마는 하나도 돼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잘했고 자 n분의 1이 살았고요 dx 뒤에다 쓰면 되죠?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 쓸게요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썼고 1 더하기 뭐라고 쓰면 돼? x의 곱하기 2에 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 맞죠? 네 그래갖고 얘를 바로 적분해도 되고 1 더하기 x가 좀 마음에 안 들면 1 더하기 x를 뭘로 취하나 할까? t로 취하나 하는 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d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dt라고 쓸 수 있지? 마저 쓸게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자 0 넣으면 1부터 1 넣으면 2까지 2분의 1의 t 2의 t제곱 어이구야 그리고 dt t 이거 구하면 되겠네? 그쵸? 이것만 넣으면 된다? 적분만 잘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적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죠 부분 적분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앞으로 뛰쳐나가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 곱하기 2의 t제곱 dt면 잘 해결하면 되겠네? 자 승리의 v 로그함수 통과 다함함수 당첨 그리고 u프라임은 뭐라고 쓰면 돼? 2의 t제곱 맞지? 그럼 v프라임은 뭐예요? 1 2의 t제곱 바로 갈게요 자 갑시다 2분의 1 이렇게 했고 중가를 열고 적분하면 깨끗해요 t 2의 t제곱 맞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나중에 생긴 건데 그냥 바로 적분할게요 2의 t제곱 적분하면 2의 t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짠짠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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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거 뭐만 잘하면 된다? 계산만 잘하면 된다 됐음? 네 계산하면 뭐 나오니? 이건 이렇게 좀 암산해 주세요 2분의 2제곱 답이 2분의 2제곱이야? 그래갖고 계산하면 2분의 뭐가 나온다? 이렇게나 이거? 2제곱 이렇게? 2제곱 이래요 2제곱